한 명 더 행복, 행복의 밤, 해피, 투데이터!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드디어 어명경 씨가 4주간의 인턴 기간을 끝을 냈어요. 정직원이에요!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어명경 씨 축하드립니다. 이런 걸 시키지 않았는데. 축하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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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제 가만히 앉아있는 MC가 아니라 열심히 하는 MC가 되겠습니다. 가만히 앉아있는 MC에서 왜 박명수 씨 쪽으로 다녀요? 가만히 있는 날 왜 군드려요? 어명경 씨의 맹활약을 기대를 해봅니다. 근데 우리 어명경 씨 이렇게 키워놓으면 다른 프로가 가서 뒤통수 치잖아요. 저는 해피투게도에 온몸을 바쳐서 다른데 안 가고 여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 진짜? 하기만 해봐라. 우리 박명수 씨는 혹시 누구한테 뒤통수 맞으신 적 있어요? 앞으로 맞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 맞은 적은 없는데 저를 벼르고 있다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. 어명경 씨는?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많이 맞을 것 같아요. 너도 매주 맞아야 돼. ани5. recognizes. 많이ministixo 널일으 아형은